이 기적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을 주로 기적이 났다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기적이 창조적인 역사에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직접적인 창조적인 역사에 일어나야 기적이 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응답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느냐?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애급의 역사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똑같은 역사를 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아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 기적의 역사를 났습니다 과연 지금 일어날 수 있냐? 우리 이 자체가 벌써 응답이지만요 과연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세 청년에게 하나님이 굉장한 최고의 응답을 사실 주셨거든요 이 응답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응답이 언제 일어났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요셉과 모세에게 응답을 주셨냐? 저는 믿음이 좋다고 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요셉과 모세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그냥 응답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보는 게 있어요 이 지금 다섯 가지 특징을 보세요 이겁니다 강대국 군과 우상입니다 강대국을 통해서 군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상 승배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 이 우상이 계속 확장되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애급 군을 통하여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 우상이 증거됩니다 왜냐하면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봤는데 불레색과 다곤입니다 이 사실을 본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뭐냐 거짓 선지 우상 850 거짓 선지자와 싸운 겁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이 너보 신상 앞에 전하지 않고 싸운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역대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요 제구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군과 우상과 강대국 이 부분을 모르면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응답은 볼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사탄이 얘기 나왔어요 사탄이 공격을 한다면 어디를 하겠냐 어디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탄이 정말로 저주 내리기 위한 현장을 공격한다면 군을 공격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시대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지도자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면요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아요 이 사탄이 분명히 역사를 일으키면요 많은 피열린과 제주들이 이 땅에 나타나요 사탄이 공격을 할 제1대상이 어디냐 군이다 그렇죠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군 선교는 중요하고 여러분은 중요하다 이 말을 알아 듣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 허감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다 북한의 사탄이 공격하지 않도록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핵무기를 가지고 사탄을 막을 수 없어도 기도로서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도 사탄을 이길 수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님을 기도하는 여러분만 있으면 허감은 무너지게 돼 있다 여러분 악한 내로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니까요 수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히틀러 속에 사탄이 역사하니까요 많은 전쟁을 했죠 전에 죽은 후세인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니까요 사람 무차변을 죽인 거예요 이 사탄은 정사 권세자를 잡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명 가진 군 선교사 한 명은 어떤 무기보다 강하다 우리는 정말로 참 선교인 군 선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세계를 누가 알아들을 때 그러냐 첫째입니다 시대마다 왜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군 선교의 중요성을 우리 렘넘트들과 교회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군 선교의 중요성을 모르면 허감을 이길 수가 없다 오늘 하필이면 지금 전국의 렘넘데이인데 우리 렘넘들이 지금 군 선교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대시대마다 오늘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사탄은요 큰 꼬리를 뒤었나면 전쟁을 일으키는데 군을 공격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모든 교회는 이제 진짜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땅과 전 세계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테러하는 허감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쟁 좋아하는 많은 허감 세력들이 결박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북한의 허감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은 민족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 교회라 시대시대마다 교권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교권에 사로잡히면 어떤 경우도 이걸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교권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실제 이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몇몇 사람 관광합니까 실제 이단은 못 잡아냈고요 이단 아닌 사람은 자꾸 이단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단은 잡아냈도 못해요 제가요 박태선 씨 아들 박동명 씨하고 한 1시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박동명 씨 재미난 말 한 가지를 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아버지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안 믿는대요 그러면서 뒤에 말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더 나쁜 놈들이에요 박동명 씨 얘기입니다 왜요? 내가 못 산 줄 알으면서 내 보고 안다고요 왜요? 그러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이단이 맞대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비판한 글들을 읽어봤대요 박동명 씨 얘기입니다 자기가 학생들부터 계속 읽어봤대요 90%는 근거 없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단이지만 이것들은 더 나쁜 놈들이에요 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이단 정지하는 사람들은요 글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걸요 굉장히 진짜 이단을 도와주는 겁니다 진짜 이단을 힘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진짜 이단이 악한 짓을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진짜 이단이 보험을 두고 회개 못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를 말해요 박동명 씨가 이것들은 글쓰는 게 싹 다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알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근거 없는 말을 막 공격을 했대요 이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따라요 그 사람들을 조건은 눈은 어두워지고 이단들은 실제 일어날 때마다 많은 국가에 문제가 왔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참복음 가진 군 제자를 이렇게 세웠다는 사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참복음 가진 사람 한 명만 있는데 여러분 애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복음 가진 은약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출애국이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안전배 일어났냐 나사렛 예수이냐 그러나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게 일어났다 교회가 궁성교 눈 떼야 된다 그래야 전쟁 막을 수 있다 교회가 궁성교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북한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 시작해야만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어진다 전쟁 테를 좋아하는 모든 마귀손에 잡힌 자들을 결박시킬 수 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성교는 궁성교에서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군현장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제자예요 여기서 몇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이게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노예라고 하는 여기 빠져버리면 큰일 나요 요셉은 애급 성교를 알고 갔다 그 말이죠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저 미디안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가장 많은 것을 준비시키셨다 오늘 메세이든한 여러분에게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신자입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오늘 병든자에게 치유되는 역사이 있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90% 80% 미자립교회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길 바랍니다 경제단으로 시달리는 한국교회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길 바랍니다 많은 종교보다 더 어려운 당국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현역들 잘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 목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를 잡았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자 초대결을 보세요 이단 누명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로마 보고마의 준비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로마 25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250년 동안에 핍박이 일어날 때 로마에서 일어난 일을 아십니까 어디로 들어간지 아십니까 보금이 제일 처음에 노예들에게 들어갔어요 노예 종교라 했다니깐 노예 종교라 했다니깐 그런데 이 보금이 노예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럴 수밖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로마의 보금이 어디로 되었냐 군으로 들어갔어요 이래 들어가면서 영화도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로마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 보금의 능력이 이만큼 큽니다 현역군인 여러분을 통해서 걸음걸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세히 보세요 종교개혁이 누굴 통해 났는지 아십니까 아 물론 마틴 부두를 통해 났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뒤에 바람은 승주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승주를 통한 각 지역의 군사들이 일어나면서요 뒤집어집니다 역사 자세히 보세요 이제 남은 21세기는 누구의 손에 있겠냐 정말로 보금가진 제자와 렘먼트와 군성교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믿어지는 순간에 출애굽의 역사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 자신도 오늘 우리 총회의 모든 어르신들도 오늘 파송받는 군성교와 우리 사명자들에게 오늘 파송하며 이렇게 보니까 아 우리 김기호 장관님 말씀이 맞네 신부님 입명장을 이렇게 들이면서 보니까요 여러분보다 확신 믿음 좋게 생겼는데 전부 집사라 심지어 아무것도 안하는데 장례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명자들 군사명자 거의 다 집사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김기호 장모님이 몇 번 이야기하셨다니까요 우리 군인들은 떠돌아다니는 바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무도 장례도 못 받고 그렇다면서 오늘 여러분 알아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 역사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비역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경제전쟁 문화전쟁 종교전쟁 피할 수 없습니다 눈에 안 보기 경제전쟁이 났지요 문화전쟁 계속됐지요 가장 심각한 게 종교전쟁 영 게시록에 보면 거의 예언되어 있잖아요 자 마지막 때는 통합 종교와요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마지막 때 통합 합해와요 마지막 때 통합 정부와요 오기 시작했잖아요 마지막 때 통합 종교와요 자 그런 눈으로 볼 때 WCC는 굉장한 의미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역사로 통합 종교와요 그러면 누가 이단이 되느냐 오직 예수라는 사람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라는 사람이 이단이 되고 통합 종교가 정통이 돼요 이게 마지막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각오하고요 마지막 때 언약 부작구 전동운동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고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군인 한 명이 올바른 복음을 제자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오늘 아침에 일강 숨겨진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제대해서 나왔는데 또 그 제대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선 전군으로 퍼졌어요 나중에는요 대학으로 퍼져다갔어요 이 사람들이 예비역이 되니까요 현장으로 퍼져갔어요 예비게트입니다 해군부대에서 시작된 이 전동운동이 한때요 전세계로 퍼졌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공간을 보시고요 단어 네 개를 기억하세요 일갑니다 히브리스 1장 14절 하나님이 천사들을 우리의 신문운동으로 보내셨다 그리스도는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위에다 이게 히브리스의 강조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사와 같은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 위에 높은 우월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조금 미안스럽습니다만 중요한 기도응답에는 반드시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영적인 걸 많은 걸 무시해야 돼요 사실상 그러면 영적인 걸 무시해버리면 기도할 필요도 없죠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찾아보세요 기도응답을 엄청 받은 크로스비는 뭐라고 설명했는지 찾아보세요 더군다나 마지막 때 일어난 여왕 게시록에서 이거에 대한 존재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읽어보세요 히브리스 2부 랩런들이 붙잡아야 돼요 자 래위지파가 뭔지 공부해보세요 그 중에서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제사장에 나왔는데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하는 사람 그 위에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히브리스 4장 14절을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은 안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대박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이 아닌 대대제사장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정인으로 나서기 때문에 찬조적인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오늘 정말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약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실 것이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모든 저주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3가입니다 중요한 건 놓치지 마세요 나의 참 주인은 누구냐 히브리스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증가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인이 뭐죠? 주인 주인은 마음대로 하는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싹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느라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딱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한 개 남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사람 그 축복만 하나님 앞에 가면 딱 남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 돈에도 가지가지도 못해 죽는 게 정해져 있는데 죽는 순간 그것만 남아요 저살로니가 전소 2장 19절에는 영원한 멜루관 구원받은 사람이 자 사과입니다 우리 렙런트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믿음의 영웅들 11에서 11장 12에서 6절 눈에 안 보이지만 실상과 증거를 붙잡는 사람 학원 공과 보시면서 이 부분들을 연구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일 예배 드릴 것이지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십니까? 나는 예배 드릴 때, 말씀 붙잡을 때 증거 있습니까? 많이 있죠 기도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다윗이요 기도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다윗이 얘기했어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요호와를 송축해라 뭐 한다고요?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요호와를 송축해라 다윗이 고백의 장식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의 말씀을 이루신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천군이요 그렇습니다 자, 22절은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신 임지하는 곳에 있는 너희요 너희란 말은 뭐 천군, 천사 다 합친거지 말씀이 말 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말씀 붙잡았는데 어느 날 응답 와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데 역사, 기적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군 성교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 허가 문제 해결되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순한 군 성교가 아니라 중요한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대한민국 살리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북한 살리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중국 보금화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미국 보금화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